충북도민 10명 중 3명은 1인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충북의 1인 가구 수는 19만 5천 가구로 도내 전체 62만 9천 가구의 31%를 차지했습니다. 특히 미혼 1인 가구는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고령화로 인한 노년층 1인 가구와 직업 문제로 인한 중장년층 1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.